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우락의 대기강사 고경미입니다. 대기환경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여러분 2023년을 대비해서 여러분 1차 필기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지 그리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지 이거를 필기합격전략설명회로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리고자 해요. 자 먼저 이 기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를 치들어 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환경기술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환경기술인이 자격기준이 사업장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기사 이상 한 명 이상 소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종에서는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 사업장 이제 종에 따라서 필요한 법적 기준으로 환경기술인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환경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자격증을 따시면은 이 사업장에서 여러분 필요하니까 어떤 분을 뽑겠어요? 이 자격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을 먼저 뽑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이유는 바로 취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취업을 할 때 이제 뭐 환경 관련해서 여러분 여러가지 회사들 있죠? 거기에서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또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도 역시 채용을 할 때 여러분 특히나 환경직위께서는 자격증을 거의 필수로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하시기 전에 대학 졸업하시기 전에 학생분들은 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 요 때도 이제 환경기능사나 아니면 산업기사 요구들 여러분이 맞게 이제 취득을 하시는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기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런 자격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보겠다 하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생 같으면 이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혹은 이제 전문대 졸업자나 실무종사 경력이 있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이제 이런 자격이 있어야 여러분 기사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기능사 따고 1년 실무 있다던가 아니면은 3년 2년이나 3년 전문대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이런 경력 2년 이상 실무종사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산업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이제 특히나 학점 같은 거 대학 졸업자나 그 졸업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학점을 내가 얼마를 취득을 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게 여러분 학점을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3회 시험 보는데 이제 1년에 4번 시험이 있죠. 그 중에서 1회 2회 4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에 이제 필기시험 그 다음에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봐주시고요. 특히나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1회 시험에서 이제 응시 자격이 2월이냐 3월이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시행일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서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필기 1차 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필다평 그러니까 객관형 객관식으로 이제 4지선다. 그러니까 1, 2, 3, 4에서 정답 고르는 객관식 필다평인데 시험이 지면 시험 아니고 이제 전면 기사랑 그 다음 산업기사 전부 다 CBT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 CBT 시험은 우리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목당 20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 과목당 시간 소요시간은 30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사는 5과목이니까 몇 문항이겠어요? 5 곱하기 20 하니까 100문항을 총 2시간 반 시험을 보게 되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4과목입니다. 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총 80문제를 2시간 동안 여러분 시험을 보시게 돼요. 자 그럼 이때 이 CBT가 뭐냐 한번 보시면 우리 기존에 이제 봤던 거는 종이 문제지 시험관이 나눠주고 나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걷어가는 PBT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컴퓨터로 전부 다 보는 CB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이로 할 때는 감독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 1부, 2부에서 1부에 기사 보고 2부에 산업기사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컴퓨터를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대기환경 기사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말 많은 그냥 다른 직렬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옆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게 되고 시간 또한 1부에서 8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요. 예전에 종이로 볼 때는 그냥 A형 아니면 B형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냥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그냥 100문제 딱 골라가지고 하니까 개개인별로 전부 다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무슨 방식? 시험 보는 방식은 바꿨지만 출제 방식은 똑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가져와서 출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출제 방식이 예전에 나왔던 거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CBT를 볼 때 시험 중에 그러면 선생님 계산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종이에 적는 게 편한데 종이 사양 가능한가요? 연습장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무한 제공. 대신에 이 연습장도 시험 후에는 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습장에다가 문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장 회수를 하고요. 그리고 CBT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출제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면으로 봤던 거랑 똑같이 여러분 준비하시는 대로 문제은행 방식이니까 기출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필기 시험 과목 보시면 우리 기사 5과목 있다 그랬고 산업기사 4과목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개론, 연소공학, 방지기술, 공정시험, 관계복구 들어가는데 기사에는 연소공학이 없어요. 그래서 20문제가 한 과목이 없기 때문에 20문제 없어서 총 4과목 80조인데 중요한 거는요. 근데 산업기사의 방지기술에서 과목은 연소공학이 없는데요. 이 방지기술 문제 20문제 중에 40%가 연소공학, 기사의 연소공학 과목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산업기사 보시는 분도 공부할 때는 연소공학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합격기준 여러분 아시죠? 각 과목마다 이제 과목 과락이 있고 전체 과락이 있어요. 과목마다 40정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40정 안 되면은 과락입니다. 과목 과락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문제수가 10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 맞아야 그래야 합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사는 우리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과목 과락을 안 맞으려면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씩은 꼭 맞으셔야 되고 전과목 100문제 중에서 60개 이상 그죠? 요거는 맞으셔야 되고 산업기사는 전체 80문제죠. 4과목이고 그래서 과목당은 과목마다 20문제니까 8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점수는 80점에서 48문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60점이 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조케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여러분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나 산업기사는요. 남보다 잘 봐야 되는 상대평가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나만 잘하면 돼요. 옆사랑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나만 과목 과락 안 받고 전체 과락 안 되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그죠? 남보다 더 잘할 필요 없어요. 왜? 상대평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는 여러분 10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랑 8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랑 7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얘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전체 다 안 봐도 돼요. 100점 맞으려면 전체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80점 정도 맞으려면 요. 한 요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한 60%. 그리고 70점 맞으려고 하면은 한 40%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합격을 하되 내가 하는 노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요거 버리자고요. 요것만 공부할게요.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는 절대평가 하니까 한 7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보면은 이 기사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면 첫 번째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단답형은 단순 암기예요. 다음 중 뭐뭐의 종류로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매우면 푸는 문제. 그리고 장답형은 다음 중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4개의 지문종에 틀린 거 찾는 거. 그리고 계산형은 말 그대로 공식 외워서 그 계산 문제에 숫자 적용해서 계산해서 푸는 거. 그죠? 그 유형으로 보면은요. 전체로 보면은 이제 단답형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4과목, 5과목에 있는 공정과 법규는 거의 안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단답형이 전체 출제 비중이 높은 건데 그럼 우리 4과목 빼고 앞에 3과목, 개론, 그 다음에 연소공화, 방지기술만 보면은요. 보세요. 단답형 비중이 높긴 하지만 장답형, 계산형도 어때요? 좀 골고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1, 2, 3과목 공부를 할 때 우리 그러면 전략을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리고 전체를 볼 때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답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 종류 같은 단순한 기구.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암기할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방식은 되게 공부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우는 거. 외워야 돼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러면은요.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외워서. 그죠? 그래서 점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식 가지고 숫자 대입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단답형은 범위가 넓고 양이 많다 그랬죠? 근데 얘는 양은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도 양이 적어요. 그래서 양은 적지만 연습만 하면은 점수 따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푸는 이렇게 유형별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나눠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장답형은 그럼 어떠냐. 얘가 제일 복잡해요. 얘는요. 외우기도 해야 되고요. 이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또 산업기사도 봐서 비슷해요 여러분. 산업기사도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죠? 과목별로도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유형별로 봤을 때 이 계로는요. 보시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 네, 여기 단답형 그리고 장답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내용이 엄청 많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다른 과목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여러분 힘을 준다고 하면, 과목별로 힘을 준다고 하면은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개론에서 정말 50% 힘을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요. 이게 바탕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연속호학 가면요. 이 대기랑 대기오염을 배우고 나서 연속호학 가면은 이제 우리 대기오염은 어떻게 발생하죠? 연료를,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우리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연소예요. 태우는 거, 연료를 태우는 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연료는 얼마나 필요하고 그때 연속할 때 공기량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러면 연속가스는 얼마나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연소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연속호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형이 좀 많아요, 여러분. 계산형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방지기술은 이제 이 연속호학, 그러니까 연소를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기가스가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을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지,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게 집진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스 형태의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가스상 물질 처리예요. 요거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계산형이 비중이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3개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개론에서는 좀 내용이 많고요. 연속호학과 방지기술은 내용도 많지만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힘을 줘서 봐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공정과 법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정시험 기준은요. 양이 엄청 많아요. 다 외우는 거예요. 정말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많이 나올지 세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 대부분 외우는 거. 법규도 엄청 많아요. 100%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감옥별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자, 기사 보시면 여기 제가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디 힘을 줘야 되냐. 여러분 점수 얻기 쉬운 거. 일단 개론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고 목표 점수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연속호학과 방지기술 계산형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형 연습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앞부분에서 점수를 좀 몰아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뒤에 공정과 법규는 양이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양을 추릴게요.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 그냥 우리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힘줄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는 좀 힘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좀 낮췄어요. 그렇게 낮춰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전략입니다. 근데 공부하기 쉬운 거. 그죠? 점수 따기 쉬운 거에서부터 먼저 점수를 이제 확보를 해요. 그게 어디예요? 개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제 계산형. 이제 역시 여기 연속호학. 그죠? 연속호학에서 방지기술에서 계산형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연속호학에서는 어떻게 하냐. 계산형에서 점수를 이제 얻고요. 특히나 이제 빈출 부분이 있어요. 계산형 아니라도 단답형에서 나오는 빈출 부분. 그래서 연소라든가 열수지. 그 다음에 연소계산. 여기서 이제 또 점수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지기술에 가시면은요. 역시 여기도 계산형 비중이 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각 집짐장치별로 혹은 각 물질별로 처리 방법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요 빈출 부분을 공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계산형에서 점수를 얻어서 이 점수를 획득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힘 주는 거죠.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다 단순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다 공부하려면 시간, 노력 엄청 들어가고 여러분 솔직히 이거 다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치를 낮춰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줄일게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냐. 목표치를 낮춰서 범위를 이렇게 40% 정도만 줄여갖고 요 중에서도 빈출 부분 위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목표를 하면 전체 우리는 전체로 보면은 이 시간에 요거 줄여서 공부하는 시간에 그죠? 남는 시간에 개론연소가 방지기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겠다. 그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표치는 조금 다르죠. 그죠? 달라도 요렇게 해서 합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개론에서 안정적인 점수 얻고요. 방지기술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산형에서 점수 따고 그죠? 그 다음 빈출 부분 공략을 해서 역시 점수 따고 공정법규는 양 줄여서 목표치 낮춰서 양 줄여서 보겠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과목별로 어떻게 하냐? 제일 기본되는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개론부터 여러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소공학, 방지기술 순서로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공정과 법규는 공부 방식이 그냥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개론 보실 때는 일단 보지 마시고 개론 끝나고 나서 같이 시작하시던가 아니면 순서를 1, 2, 3, 4, 5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나는 두 과목하기는 조금 동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1, 2, 3, 4, 5 방식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배우락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기본 이론에서는요. 여러분 이해가 필요한 부분. 빈출 부분이 뭔지. 그죠? 그래서 이해를 돕고 빈출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거를 최신 기출문제 가면 이제 우리는 기출이 중요하니까 빈출 문제 파악하면서 기출문제 이제 여기 이론에서 했던 거 적응을 할 거고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이거를 여러분 같이 문제 풀면서 찾아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핵심 유학집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봐야 될 것들. 정말 바로 직전에 봐야 될 것들 정리했으니까 이거는 단답형 혹은 계산 공식, 계산형을 위한 계산 공식 이런 거 정리해서 여러분이 끝에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합격으로 가시면 되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필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죠?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축제가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제 우리 배우락에 정말 본강의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 커리큘럼대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우리 꼭 본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